이번 시간에는 스크립트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크립트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스크립트란 말은 좀 어렵죠. 그냥 쉽게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령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컴퓨터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명령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명령을 명령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화면에 나타나는 도형이 있죠. 여기 있는 고양이의 위치를 바꾼다거나 또는 고양이가 움직이게 하거나 또는 고양이를 멈추게 하거나 또는 고양이의 색상을 바꾸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컴퓨터에게 전달하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바로 그 명령이 스크립트고 그 명령을 이 스크립트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결국에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령어를 사용할 때는 이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이 탭이 있죠. 이 탭을 클릭하면 이 스크립트에 해당되는 모양이 스크립트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이 이 영역에 이렇게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이 영역에 나타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모양을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모양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기능들이 나타나고요. 소리를 클릭하면 소리와 관련된 기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즉 명령어를 작성할 때는 명령어를 만들 때는 이 스크립트라는 것을 클릭해서 이 화면을 이렇게 변경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영역은 이 스크립트의 여러 가지 명령어들의 종류를 분류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명령어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명령어들을 전부 다 하나의 화면에 표현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찾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동작, 형태, 소리, 펜, 데이터, 이벤트, 제어, 관찰, 연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이 중에서 딱 들으면 대충 뭔지 알 것 같은 것도 있고 딱 들어서는 도대체 제가 뭐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각각의 분류마다 어떠한 기능이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류를 선택하게 되면 현재는 동작이라고 하는 분류를 선택한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밑에 나타나는 이것들 여기 있는 것 하나하나가 바로 블럭이라고 하는 겁니다. 블럭은 우리말로는 뭐 벽돌, 사각형, 상자 뭐 이런 것들이죠. 여기 있는 거 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바로 이것들이 블럭이고요.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가 명령 하나하나이고요. 여기 있는 이 명령들을 여러분이 이렇게도 조합해보고 저렇게도 조합해보는 걸 통해서 이 프로그램의 움직임, 프로그램의 동작 방법을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최종적인 이 블럭들의 조합, 그것이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고양이를 선택한 상태에서 제가 여기 있는 블럭을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럼 이걸 더블클릭하면 고양이가 10만큼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여기 있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갖다 놓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흰색으로 이 테두리가 표시가 되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제가 잡고 있는, 제가 마우스로 잡고 있는 저 턴이라고 적혀있는 저 블럭이 저 10만큼 움직이기라고 하는 블럭에 붙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누르고 있었던 마우스에서 손가락을 딱 떼면 보시는 것처럼 착 달라붙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 블럭을 더블클릭하면 이 고양이는 제일 먼저 제일 위에 있는 명령어가 실행이 돼서 10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턴 15디그리스라고 하는 것은 턴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한다는 뜻이고 디그리는 각도라는 뜻이죠. 즉, 15도만큼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걸 제가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더블클릭했습니다. 자, 이게 얘가 움직이고 있는 건 잘 보이지 않네요. 자, 100정도로 해서 움직임을 좀 많이 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더블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저 고양이가 예,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100만큼 움직이고 그 다음에 15도를 돌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만큼의 영역 있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만큼의 영역 바로 이 영역이 스테이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스테이지에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블럭들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갖다 놓는 걸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여기 고양이 표시가 조그맣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현재 여러분이 작성하고 있는 이 명령어들이 어떤 스프라이트에 적용될 명령어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수업을 마쳤고요. 우리 하이 수업을 통해서 이 각각의 스크립트의 분류별로 어떤 명령어들이 있고 그 각각의 명령어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응용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으로 써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